어제 앞바다에 갔다가 다산 초당에 갔더니 다산 초당에서 다산이 차잔에다가 솔방울을 넣어서 차를 부어먹는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솔방울 차를 한번 마셔보려고 솔방울을 주워왔어요. 깨끗이 씻어서 던져놓고 이건 앞바다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아주 자갈처럼 깔려있더라고 그래서 고동을 좀 잡아온 것을 이걸 삶아가지고 밥새우 봄동 된장국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아주 맛있겠죠. 이런 걸 삶아 놓으면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살아서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봐. 살아서 움직이죠. 얼마 신선해요. 어제 건져왔으니까 움직이는 거 봐요. 고통이 움직여요. 바다에서 그냥 건져온 거니까요. 금방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